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무사 저희 시험 봤죠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시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 치루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되게 역대급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셨을 텐데 시험 끝까지 치루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총평부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대급 수험생을 예상을 했고 했는지 문제가 굉장히 문제의 퀄리티로만 놓고 보면 문제의 퀄리티는 되게 좋았어요 좋은 문제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로 놓고 보면 좋았던 거에 비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되게 뭐랄까 꼼삼한 문제로 떨구려고 했다 되게 자질구레한 걸로 좀 떨구려고 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보다도 정말 행정소송법 아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대상 적격이니 아니니 이런 거에 집착하는 문제 물론 끝말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우리 행정소송법의 구조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어보는 게 많았고 예전에는 판례 비중이 거의 한 80% 20%가 조문 비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번 시험은 한 65% 35% 65대 35%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판례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조문에 대해서 묻는 것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기본적인 행정소송법의 이론에 대해서 아니라는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행정소송법 공부하다 보면 뭐 세 가지가 있죠 크게 학설, 이론, 판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뭐 네 가지죠 조문까지 있으니까 그럼 학설, 이론, 조문, 판례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본다면 학설에 대한 거는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습니다 거의 뭐 거의 안 나왔죠 사실 재작년에는 나왔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학설에 대한 거, 갑론을박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론이 어떠하다 조문이 어떠하다 판례는 어떠하다 이렇게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전에는 우리 학설에 집착하지 말자 눈이 나 요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예전에는 제가 꼼삼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취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40문제인데 40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뭐죠 우사 20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의 난이도를 어렵게 하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골라라 이런 박스 문제 박스 안에 있고선 보기 주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게 꼼수 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오면 참 땡큐하지 근데 비읍, 시읒, 이은까지 나와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죠 지문 하나당 내가 할애하는 시간은 내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올해도 박스 문제 두 문제인가 출제가 됐지만 다 오지에서 끝났어요 다섯 개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라라는 거고 제일 골 때리는 문제가 뭐죠 이 중에서 오른 것 모두 골라라는 거죠 아 저는 그게 제일 잔인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이 중에 오른 것 모두 골라라 세 개, 네 개, 두 개, 한 개, 영 개 이렇게 나오면 정말 내적 갈등 오잖아요 모두 옳거나 빵기가 나오는 순간 정말 내적 갈등 오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냥 오히려 깔끔하게 뭐 기역이 맞다, 니은이 맞다, 기역, 니은이 맞다 요렇게 고르는 정도에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가 굉장히 정갈하고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제가 좀 레퍼런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이래야지 어려울 거면 정말로 내가 아는지를 물어야지 내적 갈등하게 만들지 말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가 난이도 자체는 좀 있는 편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있고 문제를 결국 풀다 보면은 두 개 중에 하나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인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답이기에 너무 금명하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더라도 금명하게 맞는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찜찜한 데는 문제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문제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는 거를 내가 소신껏 찍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좋은 결과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고 좀 아리까리했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하게 정답이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거기까지는 해설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무엇보다도 고생 많으셨단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시는 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이 강의는 비록 시험을 치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보시겠죠 그래서 총평은 시험 대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만 정답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정답만 짚고 넘어갈 건데 관련된 해설은 제가 학원 홈페이지나 어디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정답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시간 반 넘어가도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안 보실 거죠? 제가 알아요 안 보시는 거 그래서 깔끔하게 정답만 1시간 내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심리에 관한 설명이죠 취소소송 심리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소소송 어쨌든 취소소송이든 항고소송이든 항고소송의 일종의 취소소송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행정청의 지위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행정청의 지위가 대등한 지위로 안 봐요 아무래도 인포메이션 자체 정보의 양 자체는 행정청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균등을 맞춰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베이스는 뭐다? 베이스는 변론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판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 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이거는 투머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야 너 이거 제출해 이거 너한테 유리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을은 사업자 갑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다 뭐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을 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 라랬던 겁니다 그런데 갑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해서 법원이 이를 심리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이 이러한 이유로 갑에게 처분을 했고 갑은 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게 사실관계인 거죠 자 정답은 뭐였습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에서 보면 을은 소송 계속 중 갑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돼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되었던 거죠 이 전반적인 문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였어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아니? 이게 테마였는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여러분들 가장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고 그 세부적인 이유로 이러한 한목들이 있어라고 해서 세부적인 거를 제시하는 거는 가능한데 뭐는 안 됩니까? 뇌물을 주었다 뇌물공여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거랑은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공여를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묻는 거였고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답을 고르시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거다 3번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판결 시가 아니고 처분 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걸로 다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은 을이 이 처분을 한 거는 처분했을 때 당시에 보아하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네 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이 처분했을 때 당시에 진짜로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처분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분했을 때 당시에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처분 후에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처분실을 놓고 보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 가면은 처분시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해서 증거와 자료가 제출이 되겠죠 이런 증거와 자료는 처분시에 있었던 것에 관한 증거와 자료면 처분이 있고 나서 우리가 소송 계속 중에 제출이 되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사실상태 등에 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고 사실심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을 기초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실심변론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게 옳은 지문으로 나왔던 거죠 44번 보겠습니다 한고 소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값에게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이때 값이 이 처분에 대해서 뭐를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재결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 이 재결이 원고의 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이었어요 그럼 이 지각 재결에 대해서 값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고 소송으로 싸울 때는 우리 원처분주의니까 의리한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값이 행정심판을 할 때는 ABC 자료를 들고 와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기각 재결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고 소송에서 이제 취소 소송으로 갈 무렵에 값이 누굴 만나? 나를 만나? 그래서 나한테 뭘 의뢰? 이 사건을 의뢰래? 그랬더니 김현민은 어? ABC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DE 자료도 추가를 하죠 그래서 김현민이 DE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능한 변화자 김변이 여기서 승소를 했어요 어? 그러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 때 제출하지 아니한 DE 자료를 한고 소송에 제출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제출할 수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45번 볼게요 사정판결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정판결은 뭐죠? 사정판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까요?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아이입니다 사정판결은요 어떤 처분이 취소되어야 마땅한 위법이 있는데 취소를 하자고 보니 아 이게 취소를 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취소하지 않고 대신에 이릉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면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행정소송 하면요 이게 막 한두 달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1, 2년 안에 끝나지 간신히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처분을 2021년 3월에 어떤 처분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2024년 4월에야 비로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려 3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 어떤 처분을 취소를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의 시간이 흘렀으면 어떤 사실관계가 취소되려는 처분에 켜켜이 쌓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의 존재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게 취소소송이잖아요 근데 소급해서 없애려고 보아하니 너무 많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걸 섣불리 취소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취소되고 위법한 거는 맞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취소를 하지는 않는 대신에 이게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은 맞지만 취소는 시키지 않대 어쨌든 그럼 취소소송에 제기한 원고는 자기가 어떤 처분이 취소되는 게 마땅한데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자기가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에는 이릉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해주는 게 사정판결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사정판결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처분이 취소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법상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처분 시예요 처분 시일을 놓고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진짜 취소를 할지 아니면 사정판결을 때릴지는 언제예요 판결 시가 사정판결 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정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조문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으로 나왔죠 법원은 사정판결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 이거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나온 부분인 겁니다 일부 취소에 대해서 묻는 46번 볼게요 일부 취소의 법률은 뭐죠 결국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 나눠질 수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치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 행위의 일부에 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또는 목적물에 대한 법률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47번 볼게요 47번은 기속력 묻는 거였어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존재되는 힘인 거죠 그래서 행정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취소한다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떤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또 재처분을 할 때 있어서는 처분이 취소된 이후에서 설치된 행정청의 잘못된 행동과 동일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기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속력, 기팔력 두 개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기속력이 있는 이유는 원래는 모든 판결, 민사 판결에는 기팔력이 존재해요 기팔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문 보면은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주문인 거예요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거에는 어떤 힘이 미치냐면 기팔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취소 소송은요 어떤 처분이 있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처분이 블라블라해서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 위반했습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정작 판결의 주문에는 청구를 인용한다 이거 한 줄을 넣고 땡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이 절차 위반이나 재량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팔력이 미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위반해서 그러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때는 절차 위반의 잘못됨을 또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이제 힘을 부여하려고 만들어진 게 바로 기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력은 바로 이 부분 이게 이유인 겁니다 이유 부분에 힘을 미치는 게 바로 기속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에 관해서 보는 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다시 재량권을 발동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제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된다 이게 잘못된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다시 8번 문제 볼게요 취소소송의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거 집행정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과제처분 취소청구가 기각이 확정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팔력은 과제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옳지 않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과제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제처분의 실제적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 원인을 하는 것으로써 그 심리 대상은 과제관청의 과제처분에 의해서 인정된 조세치무인 과제표준 세계기관적 존부 즉 당의 과제처분의 적부가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제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라는 것에 관해서 뭐가 생긴다? 기팔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해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과제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팔력은 과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여러분들 취소는요 취소는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은 위법의 번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 중대, 명백, 하자가 있으면 이거를 놓고 우리가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취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크기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고 나머지 여집법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쨌든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중대, 명백해서 무효이다라는 것은 사실 위법상의 범주 안에서도 취소의 범주 안에서도 정말 지극히 잘못된 것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기각이 되면 이게 적법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무효확인을 제기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을까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은 1, 2년 간다고 했죠 그런데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뭐가 없어요? 재소기한의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 너무나도 억울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스 그러면은 아예 재소기한의 제한이 없는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해 봐야지 했다가 그냥 그건 안 되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49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은요 국가 또는 공고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 말이보다 객관소송이다라는 거죠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법률에서 정한 자의 한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행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부작용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46조에 나온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등이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이 정한 자의 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잘못된 지문이었습니다 50번 볼게요 정답은 5번이었죠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선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번 보시면 을은 종정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도 너도 알고 나도 안다고 할 지언정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번 볼게요 무효동 확인소송의 유형 허용되지 않는 것 2번이었습니다 자기의무 확인소송 무효동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령의무 또는 존보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등의 유효 확인소송 처분 등의 무효 확인소송 재결 무효 확인소송 처분 등의 존재 확인소송 처분 등의 부존재 확인소송 실효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무 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아요 52번 보겠습니다 갑은 X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관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부 무효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 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이게 요거랑 똑같아요 무효라는 거는 이게 중대 명백해서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소구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위법하다라는 거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은 한데 요 조그마한 중대 명백한 하자 정도의 위법은 아니고 요기 정도에 존재하는 위법성인 것 같아 라고 보게 되면 결국 내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잘못됐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말도 결국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효 확인을 소구하는 사건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도 포함됐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가 증명되지 아니한데 법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심리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변경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될 수 없는데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뭐죠? 행정청에게 어떤 자기 의무가 있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청에 어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죠 갑이 을 행정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둘 중에 하나죠 그래 해 라고 나오거나 안 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되죠 갑이 신청을 했으면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하는 무응답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너의 그 무응답 상태가 잘못됐어 라고 하게 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언제까지나 행정청에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뭐죠?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처분을 변경하는 거죠 직권으로 변경하면 처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처분으로 다시 취소를 소구하는 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인 거예요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애당수 처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인정될 수가 원리적으로 없는 겁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제소기간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가 이송 결정에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다 제소기간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안날로부터 90일, 이슨날로부터 1년 이라는 어마무시한 제소기간이 있고 이걸 놓치면은 이게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치명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한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 즉 그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법원이 그 한고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한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면 그 한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 됩수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날로부터 90일, 이슨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하루하내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치더라도 이성결정같이 가는 데는 무려 3개월이 걸려요 법원에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해도 얘는 제소기간을 놓친 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법원에 이성결정이 늦고 판단이 늦기 때문이지 얘가 소를 잘못 제기했기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얘 어째까지나 내심의 의사는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쟁송행위까지 나아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서 우리가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 놓고 보아서 제소기간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소송으로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 보충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당사자 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4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때는 이제 조문이랑 판례랑 같이 나와서 4번을 찍는 데는 찜찜하지만 무리는 없으셨을 거라 믿어봅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모두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되겠고 니은은 민사소송 디귿 니은은 각 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다 판례예요 다 판례 57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정답은 5번이었죠 아까도 무슨 항구소송법상 허용되는 거 묻더니 또 그 무명 항구소송에 대해서 묻는 질문 나왔는데요 심심할 때 되면 한 번씩 묻는 것 같아요 무명 항구소송에 대한 거 이거 아직도 묻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만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이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소송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허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 어떤 예방적 금지 소송 이런 것들은 무명 항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5번만이 인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볼게요 갑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 4번이었습니다 일단 간접강제는 뭐죠? 행정청이 처분에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이 사안에서 갑에게 갑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갑이 뭐를 해?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고 이게 인용이 됐다고 치면 결국 안 되라는 처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갑이 다시 영업보를 허가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럼 행정청은 이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무 갑에게 재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거를 적시에 안 할 때 우리가 간접강제를 간접강제를 통해서 재처분 의무를 빨리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간접강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무 3번 보시면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에 취지했다는 재처분이 이행이 되면 배상금 출신 불가하다 라는 것도 단골로 묻는 지면이었죠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제가 강의하고 마셔야지 하고 우유를 사갔는데 냉장고에 우유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유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냅둬놨어 그런데 그 우유가 한 달이 됐네 그러면 우유가 빵빵해지기 시작하면서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유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한 달째 얘기했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듣죠 그럼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 우유 갖다 버릴 때까지 하루에 만 원이야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버리겠죠 그게 간접강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갖다 버릴 제 때 안 갖다 버리면 하루에 만 원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열흘 만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열흘 동안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말을 안 했어 그런데 난 이미 갖다 버렸지 그럼 엄마는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 가정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 판례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간접강제라는 걸 두는 이유는 실효성을 확보해서 얘가 재처분을 하게끔 만들려는 거지 실제로 그 돈을 주려고 있는 제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돈이 어떤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이미 재처분 의무 이행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 라는 게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4번이었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도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혈액을 미친다 라는 점 59번 보겠습니다 제3사 재심 청구 간단한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제3사 재심 청구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규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사자 소송은요 민사 소송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단지 민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으로 싸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구도는 거의 미자 소송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항구 소송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구 소송에서 유독 제3사 효가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당사자 소송은 민사 소송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뭐죠? 사인과 사인 간의 싸움인 거죠 사인 간의 싸움에서 제3자 옆집 아저씨가 내가 소송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죠 그냥 알 바 놓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도 우리가 제3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려운 겁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A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가백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였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였다 결국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 하자가 보아하니 X처분에 대한 권한은 B에게 있고 행정청은 A에게 내부 위임됐는데 그러면 B명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내부 위임된 사무처류를 A가 하더라도 명의상 B로 나가는데 G가 A, G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무관한 자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서에는 어디까지나 A가 한 걸로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A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A가 A명의로 할 게 아니고 B명의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 A를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옳은 질문으로 나온 거다 61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단한 문제였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3번 같이 보시면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에 인정이 된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경원자, 경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법률상 이익은 간사한 이익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간사한 이익은 뭐죠 간접적 사실상의 이익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당의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에 불과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3번이 옳은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62번 볼게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1번이었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했는데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청을 피고를 한다라는 국회사무처법 제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피고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 되고요 3번, 4번 같이 보시면 합의체 행정기관이 처분을 발령한 때에는 합의체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체 행정청 자체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게 되고 중노이 같은 경우에서만 중노이 장이 피고적격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규정이 나왔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인도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인도 포함된다는 2조에 대한 게 나왔죠 그래서 조문은 역시 한 번쯤은 쭉 보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 경정에 대한 거 피고 경정은 피고가 잘못돼서 피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가 직접 피고를 경정하게끔 법원은 성명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이 변경되거나 권한이나 사무가 다른 데로 가게 된 경우 되게 올던 얘기하자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가 됐죠 좀 더 업데이트하면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피고 경정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였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관련 규정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 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피고 경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심지어 그게 또 판례로도 있어 근데 이거 언뜻 보면은 어? 이게 맞는 말인가 싶으셨을 텐데 솔직히 1, 2, 4, 5번이 좀 쉬운 질문이었잖아요 3번을 찍었다기보다는 속과낸다? 라는 표현으로 가볼게요 속과내기에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64번 보겠습니다 소송 참가에 대한 거 소송 참가 제3자가 소송 참가할 수도 있고 행정청도 소송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해서 묻는 4번이 되었죠 이거 진짜 다 조모 문제였어요 다 조모 문제 17조 16조 아니야 이거 묻는 거였고 4번에서 보면은 소송 참가에 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 참가인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민사소송법 76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17이니까 76 그리고 제3자의 소송 참가에 16조는 민사소송법 67조가 준용된다 16이니까 67 이렇게 외우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보조 참가 지위가 아니고 필수적 공동 소송인의 지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 제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67조 규정 필수적 공동 소송인의 지위를 받는 거다라는 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65번 밖에요 취소 소송과 관련 청구 이송에 대한 거 옳지 않는 거 고른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행정소송법 10조 문제 다 쪼개가지고 5개로 만든 거였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단칼에 부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10조 제1항 보시면 취소 소송은 다음 각고 1에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 청구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해서 어디다가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 취소 소송은 관련 청구가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건 반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다 66번 행정소송에 관해서 적용 준영되지 않는 거 이거 제가 모의고사 할 때 모의고사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은근 문제로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 법원 조직법 들어간 거 아시죠? 라고 하게 되면서 이거 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소송 규칙은 당연히 들어갔지 지들 법인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진법 들어가는데 행정심판법은 아니에요 행정심판법 심판법 조문 갖다가 끌어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이랑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조문들이 비슷해요 심판이랑 소송이랑 근데 비슷한데 굳이 심판법 안 쓰고 소송법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었겠죠 소송만의 유니크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법 준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 적용돼 행정소송법 제8조에도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67번 보겠습니다 확정판결 기속력 기속력이죠 기팔력이 아니고 기속력입니다 그래서 기속력은 우리 행정소송법 제30조 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고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재처분 의무 그리고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절차 위법을 하는 이유에도 준영된다는 점에 대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니은 디귿 이음이 되겠습니다 각하 판결에는 어쨌든 기속력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데만 미치는 힘이고요 취소소송의 사정판결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하는 거지만 외관성 뭐죠 기각이죠 기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속력을 미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정판결을 하게 되면 이게 위법하다라는 것은 주문에 설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릉의 손해배상을 따로 원고가 또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속력을 미친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겁니다 68번은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 되게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적극적 변경 안 돼요 소극적 변경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고의 몇 월 며칠자 처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한다라고만 되지 이 처분을 예를 들어서 원고가 6개월 영업정지를 먹은 것에 대해서 과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판사님이 보기에 진짜 이거 6개월은 과해 그런데 판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4개월이 족한 것 같애라고 했었을 때 이 6개월 취소를 4개월로 변경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조세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만원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한 거에서 너무 분항하다 라고 해서 내가 만원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보아하니 5천원 내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 이게 만원이 아니고 5천원이라는 게 어떤 소송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현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판사님이 그래 그럼 만원 말고 5천원을 하자 라고 해서 일부 취소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판사님에게 그 세액 산출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5천원을 까고 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 과제관청에서 나한테 적정한 세금을 지들이 계산해서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원이 아니고 5천원이구나 라는 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님이 5천원 만원 취소 만원 처분에 대해서 5천원만 취소한다 라고 부분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럴 의무까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었다 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판례가 이번에 안 나왔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들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례 같긴 한데 어쨌든 69번 69번 좋은 문제였죠 제가 이거 위헌 얻다 갔다 고해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행안부에 갔다 고해야 돼요 라고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정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번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집채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행안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거 통보 받으면 어디 공보에 게재해야 된다라는 게 제6조 제2항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묻는 지문 나왔습니다 70번 볼게요 행정소송의 재결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우리는 재결은 뭐죠? 행정심판 갔다 온 거 그게 재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갔다 오더라도 재결이 마음에 안 들면 원래 처분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재결주의인 겁니다 아 그게 원처분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결을 놓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재결의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죠 그리고 재결주의를 택하는 예외적인 것들도 있었다 라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재결취소소송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정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거다 적법한 대도 불구하고 각하한 거기 때문에 재결 고유의 위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되고 5번 지문만 보시면 행정소송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각하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 고유의 위법이 있음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를 우리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했는데 까보니까 없는 거죠 그럼 고유의 위법이 없는 거잖아요 재결이 취소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거 자체가 소송요건 흠결이야 해가지고 각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사실 소송요건이 흠결이 돼서 각하되는 거는 그냥 액면가로 보이잖아요 이거 잘못된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결 취소를 했는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액면가로 판단이 안 되죠 안에 까서 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안에 들여다보아 하니 재결 자체 고유의 위법이 없는데 라고 하게 되니까 기각을 하게 되는 거지 각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71번 볼게요 소의 변경입니다 소를 변경하는 경우 소를 처음 재개한 대로 보는 것은 이거 역시 재소기관에 불이익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역니언 디귿 리을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72번 볼게요 중토위 수용재격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거 유일하게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보상금 증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중토위 관련된 건데 5번만 보상금 증감 소송만 우리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싸우는 겁니다 이게 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냐면 보상금 증감인 거죠 그래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왜 이렇게 적게 줘 라고 해서 싸우게 되면 그걸 놓고 행정소송으로 갔다고 칩시다 내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네 라고 하게 돼도 결국 돈줄은 어디서 나와요 사업 시행자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업 시행자가 야씨 이거 보상금을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하게 돼서 감액을 할 때도 결국 돈을 받는 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들끼리 싸워라 간명하게 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만들어 버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토지 보상금 증감 소송에 관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볼게요 행정청 A는 2024년 2월 1일 갑에게 1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A행정청은 2024년 1월 여긴 갑이에요 갑에게 뭐를 했어요? 1개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1개월 영업정지는요 여러분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행정심판에서 1개월 영업정지는 투머치다 나는 돈으로 메꾸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간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 뭐가 됐습니까? 1개월 영업정지가 100만원이었나요? 100만원 100만원 과징금 과징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언제요? 그래서 A는 24년 4월 29일에 100만원 100만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처분인 거고 이걸로 2차 처분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갑은 여전히 100만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취소소송을 또 제기하려고 할 때 몇 월 며칠자 처분이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거고 그 기산점은 언제로 잡을 것이냐라는 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변경된 내용으로 원처분 우리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인데 변경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얘는 어디 갔다 왔어요? 행정심판 갔다 왔죠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을 갔다 왔으니까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재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2024년 2월 1일자 100만원 부과처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볼게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 제기와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것 이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조문 그대로 갔다 온 거다 그래서 18조 보시면은요 다음과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얘가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 재결이 60일이 지나도 없으면 재결서 안 받더라도 바로 취소소송 갈 수 있다 라는 게 물은 질문이었고 또 취소소송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언제를 경과하면 재기하지 못한다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게 돼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이 있은 날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어쨌든 안구 1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날이라 헷갈리지 않으셨어야 됐어요 75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이 정한 자의 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묻는 거였죠 항구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누구나 처분이 있으면 그리고 처분을 근거로 한 법률 관계에 얽혀 있으면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사무에 관하여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즉 항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기념으로써 시공구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변명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공구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 호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장명령 취소 정지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항구소송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냐 네가 항구소송이랑 당사자 소송과 민중소송 구분할 수 있니? 그거 묻는 거였고요 여기 나왔던 그 사례 군수, 지자체, 장, 건축물, 보건소 이거 다 동일하게 판례에 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소송 말고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대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고르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76번 솔직히 난이도 좀 있었어요 75번 76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겨보 결정 취소처분 보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을 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거 판례가 통째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똑같은데 결국은 효력정지 효력이 소멸해서 보조금 교보 결정 취소처분이 효력이 되살아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반한 법률에 따라서 취소처분에 의해서 취소되는 부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혈액정지 기간 동안 교보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예화 된다라는 게 정답으로 나온 거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볼게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뭐죠? 지방세는 국세는 이제 다 필요적 전치주의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원에서 정하지 않은 것 정답은 4번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91조 조세심판청구 감사원법 43조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고 뭐는 없죠? 시도시사의 심사청구 구하는 거는 우리가 법률에서 규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78번 볼게요 한국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모두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4번 4번이 있는데 리은 리을 볼게요 리은 보시면은요 공매통지인데요 체납 자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공매통지예요 그래서 공매분이 아니고 공매통지거든요 그래서 체납자 자체 자기 재산이 넘어갈 사람 그 사람은 공매분을 받은 거죠 근데 공매통지는 야 이거 공매한다 들 때까지 달려와라 이게 공매통지란 말이에요 공매통지거든요 그래서 체납자 자체 자기 재산이 넘어갈 사람 그 사람은 공매통지 공매통지는 받은 거죠 근데 공매통지는 야 이거 공매한다 들 때까지 달려와라 이게 공매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지만 공매통지 공매통지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지 자체를 우리가 놓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리을 보시면은요 국세환급급 결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무처리로 야 이거 받아가라 라고 하는 거지 이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거부결정은 우리가 한고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 비슷한 걸로 뭐 당연히 결정되는 거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 뭐 당연퇴직 통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령이 돼가지고 당연히 퇴직하는 거를 놓고 우리가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환급금 결정 또한 그렇게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갖고 가 아니면 약 갖고 가지만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이미 환급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가라 말아라는 거기가 나오는 거는 관여의 통제에 불과하다라는 기념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9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한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이거 정말 가장 18번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대놓고 물어본 건 이번 79번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재소기간이 이미 도가해서 불가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었던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80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소외이익에 대해서 묻는 거였죠 그래서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신계 신고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 대상에 사업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 쟁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에 무효를 구함 없이 막버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여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 의뢰계 영업 양도를 하면 얘는 양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달란주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을이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달란주점 업줍니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행정청은 신고를 그래 네가 이제 업주구나 라고 하게 돼서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을 갑이 을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영업 양도 계약서가 가짜였어요 을이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조작된 거를 놓고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영업 양도에 있어서 을에 대한 수리는 갑에 대한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은 갑에게 너 이제 달란주점 못해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영업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영업을 못해 이제 을이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되게 불이탄을 맞는 거죠 뭔 말? 뭔 소리? 이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뭔 소리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아니야 이 서류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네가 을의 영업 양도 수리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게 돼서 이 영업 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이 수리를 놓고 싸울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갑과 을의 영업 양 수도 계약은 이건 진짜 그냥 민사소송이거든요 얘는 행정소송인 거죠 근데 행정소송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얘를 놓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 없이 막바로 이게 조작되었음을 이유로 이 수리 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요새 했던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 있다 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서 이 영업 양도가 무효인 거를 확인받을 수 없이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사실상 민사소송이 이게 무효다 라는 걸 무효다 그러니까 이 수리가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고 본 거는 되게 감명하게 해준 거죠 갑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해설은 끝났고요 나머지 제가 해설 안 하고 간 보기 지문들은 해설지 올려 놓으면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가 녹록지는 않았는데 시험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 되시길 제가 항상 기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쉬시고 잘 그랬으면 좋겠네요 연휴 동안 연휴셨을 텐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